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였습니다. 오늘 드디어 전에 주문했던 6가 왔습니다. 개봉을 했고요.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. 잠깐 화질을 봤는데 화질은 동영상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질은 진짜 좋더라고요. 그전에 소 전방 보보나 그런 영상은 이걸로 찍었습니다. SJ9000 화질이 주위에서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3주만에 새로 구입했습니다. 이걸로 안 찍고 그냥 사진이나 찍을 때 찍고 그래서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요. 고프로 화질 진짜 좋더라고요. 고프로 식스 그리어 구매했고 정품 등록했고요. 나머지 악세사리는 며칠 있다가 셀카봉하고 주문할 겁니다. 이걸로 영상 많이 찍어 올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